자 반갑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에 분류해서 노름을 정의하고 우리가 유사도에 대한 포멀한 개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름, NORM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노름 또는 거리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벡터의 노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벡터의 크기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그것을 A의 노름, NORM이라고 부릅니다 즉 노름은 2차원 벡터인 경우에는 square root of a1 제곱 플러스 a2의 제곱으로 정의됩니다 이 노름은 원점에서 점 A에 이르는 거리와 같습니다 그 거리는 그리고 또 두 점 a, b 사이의 거리, 디스턴스는 두 벡터 a, b에 대해서 distance of a, b는 a, b의 차이의 노름으로 구할 수 있고 이것은 바로 다음과 같이 a1-b1의 제곱 더하기 a2-a2의 제곱의 square root를 씌워준 것과 같습니다 이 두 점 간의 거리를 다음과 같이 구한 것입니다 이 노름의 개념은 단지 2차원 안에 있는 벡터뿐만 아니라 n차원 공간에 있는 벡터 사이에도 똑같이 적응됩니다 즉, n차원 공간의 벡터의 노름이 바로 다음과 같이 같은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벡터의 크기, 그걸 2노름이라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름과 거리는 2차원뿐만 아니라 3차원 공간의 벡터 또는 고차원 공간의 벡터들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a, b가 3차원 공간의 벡터라고 하면 a의 노름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a, b 사이의 distance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n차원 공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름의 성질은 다음과 같은 성질을 소개할 수 있는데 a의 노름은 언제나 0보다 같거나 크다 그런데 a의 노름이 0이라면 a는 0벡터여야만 된다 0, 0, 0이어야만 이 노름이 0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리고 벡터a의 스칼라베의 노름은 스칼라베의 절대값 곱하기 a의 노름이다 그리고 a하고 db를 더해서 얻어진 노름은 a의 노름 더하기 b 노름보다 항상 같거나 작다 이 부등식입니다 이 부등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는 두 벡터 a, v하고 w에 대해서 v의 노름을 구하고 to w의 노름을 구하고 또 v하고 w 사이의 디스턴스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a하고 v하고 w 벡터를 다음과 같이 벡터라는 명령을 줘서 정의하고요 그 벡터의 노름을 구해달라 v의 노름, v.노름 가로 하면 v의 노름이 이렇게 구해집니다 스퀘어루트 21이죠 그 다음에 to w의 노름을 구해라 또 v-w의 .노름 가로 그러면 v-w의 노름을 구해라 하는 식으로 쉽게 이 명령으로 여러분들은 이 3차원 벡터뿐만 아니라 n차원 벡터가 있더라도 노름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개의 데이터가 3차원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b는 a와 c 중 어느 데이터에 더 가까운지를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a 벡터, b 벡터, c 벡터를 정의해 주고 ab의 디스턴스, a-b의 노름이죠 그 다음 bc의 디스턴스, b-c의 노름이죠 그것을 각각 프린트하면 스퀘어루트 66, 스퀘어루트 71이 나오되죠 그러면 물어봅니다 질문을 ab의 거리가 bc의 거리보다 더 작으냐 물어보니까 실제 스퀘어루트 66이 스퀘어루트 71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true로 설명을 해주죠 즉 ab의 디스턴스인 스퀘어루트 66보다 bc의 디스턴스인 스퀘어루트 71보다 더 작으니까 b는 a에 더 가깝다는 결론을 얻은 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의 홈웍으로 거리 척도를 사용하여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는 데이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Q&A에서 한번 공유해 주시고 또 위에 거리 척도로 유사도를 판단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데이터의 경우는 유사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척도가 사용 가능한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7차원 벡터 사이의 디스턴스를 위에 코드를 이용해서 직접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